안녕하세요. 토목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먼저 왜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양상이 비슷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21년 결과치에 대한 걸 보면요. 1만 명이 좀 안 되는 9,940명인데 3,550명. 필기는 한 35% 확격을 시켰고요. 실기 응시자는 5,960명, 합격자는 3,000명으로 50%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19년에서 보면 1만 명 정도 되고 3,400명, 33% 숫자가 되고요. 실기 응시자가 7,321명, 즉 2,837명, 38%가 되고요. 18년에서 보면 필기 30% 합격률과 실기 55% 합격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실기 합격에 대한 부분은 한 50%, 필기는 한 30% 정도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기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높으냐. 재응시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실기에서 바로 실기 들어가서 바로 합격하는 사람들보다는 누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퍼센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기가 쉬워서 합격이 높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재수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하시고 필기에 대한 것을 지금 알아보신 상태에서 실기에 대한 것도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다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목기사를 왜 따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필기 얘기하다가 영양지수가 뭔데라고 하는 건데 왜 따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기사를 왜 따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되려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들어가는데 내가 우리가 기술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자의 등급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초급 기술자가 되려면 영양지수에서 35점이 돼야 돼요. 그럼 35점이라고 돼 있어야 초급 기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35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한다면 자격지수가 있고 학력지수가 있고 경력지수가 있는데 경력은 여러분들 없잖아요. 경력에 대한 것은 그래서 빼놓은 거고 그러면 학력지수에서 보면 4년제 이상은 20점 3년제는 19점, 2년제는 18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이 점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초급 기술자가 몇 점이었어? 35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35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사 자격증 30점을 따고 학사 이상이면 50점이 되니까 초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기술자가 되려면 55점이니까 아, 토목 기사 있고 경력 1, 2연만 싸면 바로 중국 금방 올라갑니다. 그럼 산업 기사는 20점, 20점이니까 40점에 한 5년 이상 있어야 중국 기술자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건설해서 사장이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회사 입사하기도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 기사 따야 된다. 내가 기술자로 빨리 등록되고 빨리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시 조건에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4번에서 보면 관련된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찍고 넘어가냐면 이러는 거죠. 내가 지금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기사 시험을 보려고 해. 이렇게 할 때 어떤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안 내고 휴학을 해버리면요. 졸업 예정자가 안 돼요.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셔야 돼요. 그래야 졸업 예정자로 나중에 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해놓고 등록금을 안 내놓고 휴학을 해버리면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서 3학년 6학기 이수자로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해도 불합격 처리돼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한 20명이 한두 명은 꼭 나와요. 한 명 정도는. 그러니까 휴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등록금을 꼭 내고 휴학하셔라라고 하는 부분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토목이라는 걸 하는 것이 대부분 도로 쪽이 대부분 많긴 한데 70% 정도거든요. 도로 쪽인데요. 도로, 철도, 교량. 교량도 토너, 도로 쪽이죠. 토널. 다 교량 쪽입니다. 공항, 항만댐, 하천, 해안, 플랜트 등에서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술자야. 그러니까 기술자는 초급기술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석하는 거다. 그럼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그럼 토목기사가 뭐다? 국가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보증을 써주는 거다. 이거야. 국가가. 토목기사 자격증도 있어? 너무 이런 기술자 할 수 있어? 라고 국가가 보증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토목기사 쌓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학, 측량, 수리, 철콘, 토질, 상하수도 6과목 돼 있는데 우리는 60점 얼마? 아마 72개. 그럼 72개는 딱 60점이라 넉넉하게 그러면 우리는 74개만 맞자. 이렇게 준비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최악의 경우 역학 100점, 측량 100점, 수리 100점, 철근백점, 토질 100점 맞았는데 상하수도 35점. 하,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몇 점이더라도 무조건 다 불합격됩니다. 나라가 보증을 안 해주는 거지. 야, 과락이 있으면 60점 넘어도 안 돼. 이런 거니까 아무리 내가 싫은 과목이라도 8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셔라. 그럼 기본에 충실하자. 이건 어떤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먼저 여기를 먼저 살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1차 시험 본다. 1차 1차 시험 준비할 때 보면 3월 초 그러니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토요일이야. 그럼 우리가 준비를 시작하잖아. 기말고사 뭐 다 보고 하면 뭐 한 12월 20일 그런데 복병이 나와. 뭐? 크리스마스가 있어. 그럼 크리스마스까지는 해인이 이뜸 없던 즐거워. 좋아. 놀아. 놀아. 그러면 12월 26일부터는 우리 공부하자. 그럼 이게 1주야. 1주 1월 좀 길죠. 얘가 한 5주 2월 짧아. 4주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 10주야. 10주 또는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8주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계획을 잡자. 어떻게 이걸 잡냐. 이렇게 한 10주 정도 했는데 복병이 껴있어. 9점 우리는 9 정도 없다는 거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 이 10주인데 아까 6과목이 있었잖아요. 역학 측량 수리 철콘 토질 상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몇 챕터 될까요. 10챕터 11챕터 13챕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10챕터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 봐. 10주인데 10챕터야. 그러면 한 주에 하나씩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10주씩 공부해 한 챕터씩 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10챕터 끝나면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럼 앞에 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또 복습할 시간이 없네. 좋아.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 공부한다? 3시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1시간은 1시간은 동영상 봐야지. 이런 공부한다. 한 1시간 반 1시간은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0.5시간은 그러면 뭐냐. 정리야. 왜 정리해야 되냐. 다 1챕터, 2챕터, 3챕터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리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거야. 대신 노트는 큰 걸로. 그냥 사이를 뻥뻥 떨어뜨려 놓으면서 적어놓는 거야. 볼 때 한 10분 이내로 금방 볼 수 있게. 그러면 그게 한 주, 두 주, 3주 넘어 내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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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떨어뜨리라는 거고 오답도 자꾸 보면서 나타나는 건 간략하게 적어놓는 거지. 그러면 점점 양이 채워지면서 빨리 빨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주차, 2주차 1챕터, 2챕터, 3챕터 자꾸 보게 되면 내가 3챕터 한다 그러면 1, 2챕터 먼저 보고 3챕터 공부하고 4챕터 공부한다 그러면 1, 2, 3챕터 공부 한 번 하고 4챕터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계속하게 되면 맨 마지막 채쯤 되면 복습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필기는 한 과목을 한 번에 시험 보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약 역학이다. 그럼 역학을 1년 동안 배울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챕터 중간고사 3, 4, 5챕터 기말고사 6, 7챕터 중간고사 7, 8, 9, 10챕터 기말고사 쫓기 때문에 깊이 들어갔지만 한 번에 볼 때는 많은 데서 물어보기 때문에 얕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과목 특성상 우리는 얘네를 한 과목당 30분에 풀어야 되는데 시험 보게 되면 유의사항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OMR 카드도 체크해야 되거든. 시간 좀 빼야 돼. 그럼 한 문제당 한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1분 10초에서 20초 동안 풀어내야 되는데 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느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 해서 풀도 있고 출제자가 조금 꼬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토익 같은 거 예를 들면 다짐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구하라고 할 때 공급비 E값을 안 주는 거지. 그럼 공급비 E값을 안 주고 뭐만 줘. 감마 T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체 단위 중량이나 함수율이나 GS 비중 같은 거 주는 거지. 그래 놓고 막 구하라고 해.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주세계 꽉구나 이렇게 딱 알아야 되는 거야. 패턴처럼. 그럼 왜 감마 D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감마 D가 뭐야. 1블라스 W분의 감마 T잖아. 그럼 대입하고 대입해서 감마 D 구했어. 그럼 감마 D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돼. 감마 D는 감마 D는 1블라스 2분의 GS 감마 W잖아. 그럼 GS 넣고 감마 D 구한 거 여러분들 넣고 이 값을 바로 집어넣어서 다시 니네가 구해. 이 소리거든. 알면 돼. 그러면 가던 방법이라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두 개, 세 개 꽂더라.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한숨만 계속 나오는 거지.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준비하시게 되면 시간을 아무리 꽂다라고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어. 그런데 아까 1분 10초나 20초에 대한 것을 어디서 만약에 허비하게 된다.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걸 여러분들 풀 때 1번 읽었는데 맞아. 2번 읽었는데 어 맞는 것 같아. 3번 읽었는데 어 이거 조금 아리까지 하시면 맞는 것 같아. 4번 읽었는데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읽어요. 그 문제를. 아닌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 체면도 걸면서 해. 시간 2분 3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맞을 확률 25%야. 그땐 과감하게 다시 읽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답이 안 들어왔을 때는 포기해야 돼요. 시간 배정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0.5 시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냐. 기본에 충실하자 되어 있는데 각 챕터벌 아니면 내용들을 정의 분류 종류 내용 대책 이런 것들로 띄엄 띄엄 써놓으란 말이야. 착 챕터마다 나만의 정리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부를 하면 전체를 생각하라 이거야.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잎으로 방향을 가야 돼. 왜? 전체의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측량이다. 그럼 측량이라는 것은 뭐다? 모든 점들의 상호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도면화시키는 거야. 점들의 상호위치를 파악하는 거네. 그럼 모든 점이야.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점. 그럼 점들을 쭉 모으면 선. 그 선을 쭉 모으면 면이잖아. 그 면이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상호위치는 어떻게 파악해? 거리를 재는 거 거리. 높이를 재면 높이 측량. 각을 재면 각 측량. 이렇게 산을 보고 점점점점점점 세분화되고 나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쭉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얕게 넓게 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는 게 뭐냐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넌 내가 이 문제만 풀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옥이 부리지 마. 그런 거 푸는데 3분 이상 걸리고 중간에 또 실수하면 또 틀려. 그런 건 나중에 해. 기사 따고 나서. 기사 따고 나서 보잖아요. 다 풀려. 거짓말 같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한 문제 한 한 부분 이런 거 내가 꼭 알고 갈 거야. 풀고 말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냥 알았어. 여기까지만 내가 풀게. 역학 같은 거고 힘가서 영양성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모르겠어. 받아들여. 난 여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만 딱딱딱 공부해놓고 이거 아니면 난 못해. 대신 그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곳에서 푸는 거지. 심플 빔에다가 푸는 형태로 하는 거고. 화분에 물 줘서 공부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한 번 주고 흙 마른 다음에 또 줘봐. 그럼 물 잘 안 들어가잖아. 뜨면 뜨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그냥 지속해야 돼. 자꾸 자꾸 매일매일 매일매일 세 시간은 무조건 사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잊혀지기 전에 자꾸 되새김질해라. 되새김질이라는 게 뭐야. 자주 보라는 거야. 그럼 자주 보려면 책으로는 절대 자주 못 봐요. 책에 여러분들이 형광펜 형광펜 막 칠해놨어. 그럼 형광펜 칠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다시 봤다. 쉽지가 않아요. 책으로는 많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 것을 봐야 후딱후딱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정리집 같은 거 다 줍니다. 그 다음 자신감 갖자. 만약에 한 7, 8주 됐어. 한 8주 됐는데 아 앞에 거는 기억 안 나고 뒤에 거는 또 더 어렵고 자꾸 자신감이 막 상실돼. 그러지 마. 여러분들 잘 해왔어. 2주만 더 그렇게 해. 그러면 붙어.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그때는 가져야 돼요. 합격.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배우락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세우냐. 한 문제를 막 10분, 20분 동안 막 학교에서는 풀어야겠단 말이야. 근데 기사시험은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에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에 푸는 일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걸 학교 시험 준비했듯이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넓게 넓게 대신 얕게 그렇게 공부를 해달라. 깊이는 얇게 범위는 넓게 바로 이게 바로 실기의 맥이야. 또 토질 같은 거라든지 측량 강사님이 소리 질러 댈 거야. 이런 건 패턴이고요. 이런 건 꼭 나와요. 이런 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그 사람 말 믿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요. 뭐하러 막 다 하려고 해. 우린 60번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내가 확실하게 점수대가 나온다. 했을 때 이제 조금씩 더 올리는 거지.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고 역학. 감옥별금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역학. 계산 문제가 뭐 14문제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역학은 쉽지가 않아 또. 내공이 필요해. 한 번에 문제가 쑥쑥 올라가지도 않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때 또 조금 올라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또 조금씩 올라가. 그러니까 역학은 내공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고. 측량은 각 파트가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야. 거리 측량은 거리 측량. 수준 측량은 수준 측량. 평판 측량은 평판 측량. 직접이냐 간접이냐에서 조금씩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수리학. 정수혁학은 관수로. 동수혁학은 개수로.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거 배운 것도 뒤에서 또 이용이 돼.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풀어줘라. 철근 콩국에서 단위 변화가 많이 생겼고 또 개수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수를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 토지 및 기초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 많아. 토지 및 기초가 그래. 왜냐하면 상하수도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왜? 얘네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확 올라가. 근데 얘네들을 안 보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뚝 떨어져. 이런 게 암기 과목의 패턴이거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좀 낼 수 있는 암기 과목에는 여러분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발휘해서 두 과목에 대한 걸 좀 잘해주시고 하지만 토지 및 기초는 2차 실기에서 시공의 한 40%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시공을 위해서도 어차피 그때 또 채끈에서 다시 볼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1차 준비할 때 토지에다 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이렇게 과목별로 내가 이건 샘플로 해놓은 거야. 나처럼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법이니까 상하수도 나 암기 과목 좋아. 그러면 최소 75점은 맞겠다. 그 다음에 토지 70점 이상 맞겠다. 어떤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가야 돼. 그 다음에 뭐 수리 뭐 좀 이런 점수들 내가 맞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점수 때에서 항상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는 방법을 해야 되고요. 3주 전에는 정리된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 또 3주 전서부터는 어떻게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관여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것을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을 만드세요. 3시간 동안 화장실 못 갑니다. 정말 급하면 가긴 하지만 손 들고 근데 따라 들어와요. 감독관이 따라 들어오면 부정행위 할까봐 그 뒤에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해서 시험을 보시고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막 하셔야 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복병들이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배우락에서는 모의고사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갖고 내가 이걸 진짜 시험 본다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필기하는 데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좀 적은 노력에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동영상을 준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합격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저뿐만 아니라 강사님들 다 있잖아요. 강사님들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